샬롬 반갑습니다 최상규 옥사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하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하는 사업을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복음 전하는 사업을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북한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학생들이 1년씩 학업을 휘업해도 되아요 출애급이 여당강을 건너가서 여수와 갈레부에서 새로 전개되는 것처럼 민족 복음화 운동은 이제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 물꼬를 터야 돼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통일시대에 장이 열릴 텐데 그것은 입으로 말로만 하고 선전만 하고 성명서만 내고 상징적인 일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총체적으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구경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만 흘려서도 안 됩니다 방산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이 도전의 시기입니다 시련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시대에 준비를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민족을 복음화 돼서 7천만 평양이 울고 서울이 울고 7천만이 울고 세계가 박수를 치고 여러분 새 세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만 악해야 돼요 그만 가난해야 돼요 그만 싸워야 돼요 남북이 서로 위로 안고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세계를 도와주고 이 땅이 세계의 모범 국가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자손들은 다시는 전쟁하고 싸우고 물고 찍고 죽이고 하지 말도록 민족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한나라의 미랄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역사를 변화시킵시다 평화통일을 이루가십시다 북한도 복음화하십시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부터 20절 말씀은 제가 학생 때부터 우리 김목사님 또 우리 CCC에서 많이 들었던 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가슴이 뛰었고 청년의 시대에 청년 때에 주님 앞에 제 삶을 들이기로 헌신했던 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떤 민족이 겪지 못했던 수많은 격번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연단하시고 이제 이 민족의 복음화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준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이 민족을 연하여 다시 중보하고 헌신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CCC에서 북한 사역팀 저희가 NK 사역부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를 맡고 있고요 저희 부서 안에는 통일봉사단 또 전념소 보내기 또 통일연구소 이 세 부서가 통합된 부서입니다 원래 저는 북한 사역을 처음부터 꿈꾸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특별히 중국에 대한 공산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중국을 보면서 마음이 뛰고 대학 도서관에 가서 중국 관련 자료를 보면서 언젠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1월에 이제 첫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심양이라는 곳입니다 연영성 대련이죠 아 저 심양이죠 거기에 연영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머물면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캠퍼스 메인 캠퍼스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주로 오는데 주로 오를 매일 아침마다 한 밖씩 돌면서 중보기도 하고 땅 밝히기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주간에 단동을 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염록강 야로장 또한 치하오라고 염록강 대교 끊어진 다리를 한번 갔습니다 가서 강 건너를 보고 이쪽을 비교를 해 보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화려한 중국과 다르게 강 건너 북한은 정말 칙칙한 그런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암울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CCC 간사가 되기 전에 중국 북경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되자마자 연영성 대련이라는 곳에서 7년 또 우리 연영성 심양에서 5년 한 12년 정도 북한 중국에서 중국 대학생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는 대학이 1080개나 됩니다 대학생 수가 지금 2천만이 넘습니다 요즘은 3,400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 나라의 인구만큼 많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저 대학생들이 만약에 1%만 북한 땅에 가서 보금을 전한다면 아니면 여행이라도 한다면 그럼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중국 인구가 1억이 넘치죠 그 기독교 인구의 정말 1%만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북한 땅에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중국 대학생들을 간사로 세우고 또 중국 안에 참 많은 간사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네요 그렇게 해서 중국의 모든 대학에 이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2010년에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음 스텝을 기도하면서 북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북한이라는 특수한 나라를 현재 우리가 수많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정말 주님의 지혜로 이 땅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시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 지금은 저희 CC는 175개국의 CC가 있습니다 국제 CC가 중국과 수교를 맺은 해외 나라가 40여국이 넘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또 저희 같은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남한의 제한된 국가적인 관계 때문에 북한에 갈 수도 없고 이런 특별한 상황이지만 국제적 자원들이 그 땅을 인도적 지원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면서 또 귀하게 그 땅을 섬긴다면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나누었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또 우리 한국 안에 이런 기독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CC는 전국에 해운이 만 명 정도가 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수련회 때 한 8천 명씩 이상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민족 보그마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 일을 지금 돕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저희 단체를 소개할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6.25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70년 전 남, 한반도 남과 북은 참혹한 전쟁터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정든 집을 떠나 피난을 가야 했고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런 우리의 아픈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 같은 어떤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잠시 해방의 기쁨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없뿐이었고 한 사람의 야욕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더 깊은 더 뼈아픈 동족 상전의 깊은 상처를 역사 속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을 또 시작과 함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는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절망 가운데 지금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많이 나아졌지만 유럽과 북미 중동 아프리카로 확산되며 매일 수만명의 감염자와 수천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묶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 세계가 코로나19가 가져온 트라움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힘들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괜찮겠지 하고 방심했던 나라들도 이 코로나19가 대유행이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혼란은 민주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교통수단이 끊기고 경제활동이 금지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종교활동까지 심지어 제약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나 국가나 사회 시스템이 고의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운 그런 재난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일이 아닐까 애국의 완악한 바로왕을 다루었던 열 가지 재앙처럼 이러한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이 다 녹아지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있었겠던 모든 환경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2020년의 2020년의 전반기를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온 세계가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처럼 숨을 죽여가며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제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지 미국 뉴욕시에서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고 외딴 섬에 시신을 집단 매장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전체 세계 감염자의 3분의 1이 미국입니다 만약 두 달 전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사이누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바벨로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로 생활을 하는 현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은 이스라엘 상황을 비유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대 절망입니다 마른 뼈들의 생명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꿈이 사라진 죽음의 골짜기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뼈가 심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죽음이고 민족 전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뼈가 아주 말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오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남북 분단이 70년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불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통일로 가는 길은 오히려 가까워졌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험난하고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서 역대 정부와 지도자들 또 국민들이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국제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남북과 관계는 큰 변화 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답보 상태에 머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중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밤이 새도록 수거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특별히 열방 가운데 빼어낸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노예처럼 이방인들을 섬기며 살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들이 왜 이 지경까지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방에 가징한 우상을 사랑하는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로를 채워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개명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음행을 즐기는 가징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죄악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우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그들을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리는 살찐 순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박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두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2,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요하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란 호칭을 받았던 북한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땅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방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다시 북한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땅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3점 말씀 하나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새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회개합니다 니에마의 기도입니다 니에마 10장 6장 7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죽게 해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치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예수결 36장 3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부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이제 그분의 회복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그분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반도의 역사를 추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도구로써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대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우리는 대연해야 합니다 즉 내 입으로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반면 주인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6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열방과 족속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뜻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대연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의 사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우리들이 꼭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의 밤샘 수거가 헛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통일 선교 사역을 하는 모든 단체들의 수거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열정과 수거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의 동욕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는 개인의 신앙의 삶의 현실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늘 만났던 공동체와 예배가 우리는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약했던 사람인지를 또 깨달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너무도 중요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향해 전진하며 나가던 요호수와 모세처럼 우리는 통일 성교라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는 기도 사역으로 어떤 이는 현장 사역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지만 잠시라도 우리가 긴장을 풀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힘쓰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만연한 거짓과 속임수를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사회는 갈등의 사회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지역, 남녀, 빈부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통일 성교를 하는 우리도 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통일 성교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좀 더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고 존중하며 다가가서 들어주고 품어주면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방이 막힌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못 쓸 때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 기간처럼 자원이 있어도 쓸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자원이 있어도 쓸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거운 질들도 가볍게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우선의 또한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CCC가 매번 대학생 여름 수련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고 어려운 문제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낙심한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요 병으로 말하면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약입니다 저는 늘 이 약효를 보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에게 효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약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잘 듣는 약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문일답이라는 것입니다 백문일답 김중고 목사님이 늘 하시던 것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따라해야 되고요 사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의 답은 한 가지여야 됩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말 못할 아픔과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듣고 더욱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거친 세상에서 나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십니까? 나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청년들이 꼭 만나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정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만나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온 인류가 모두가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절망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제 눈을 뜨세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민족 모든 곳 남과 북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이 한반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오늘은 주간단체 예배라서요 통일봉사단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주보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C는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국의 캠퍼스에서 대학보그마, 민족보그마, 세계보그마의 비전을 가지고 영적운동을 일으켜가고 있는 대학생 신앙운동 단체입니다 특별히 저희 통일봉사단은 1995년에 김중곤 목사님의 민족보그마의 꿈, 비전으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통일봉사단으로 헌신하였고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회의 각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통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330여 개의 대학에 통일순장과 통일순이 조직되어 있고요 통일 한반도에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 전공을 가지고 통일봉사단으로 가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방향은 성경적 통일비전을 가진 기독 대학생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치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기독 청년들로 성경적 통일비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매년 통일순장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대학에도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하며 북한 대학 입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280개 대학, 49만 명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79개의 북한 대학을 전국의 통일순이 입양을 하였고 영적 입양을 하였고 이 대학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이 대학을 리서치하면서 계속 후배들에게 또 졸업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각 교회 청년회에서 나누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탈북민 교회나 청소년 탈북민 대학생들을 섬기는 사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CCC의 청년들이 성경적 통일 역량을 갖춘 통일의 리더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한 후에 CCC 간사님으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섬겨오셨던 고 이간우 목사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고요 함께 동역했던 기억들을 생각하고 통일 선교를 위한 우리들의 헌신과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단된 이 민족의 크신 극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마른 뼈와 같이 황폐한 북한 땅과 물질의 풍요 속에 가득한 우상을 쫓는 이 남한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역사를 추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여름 수론회 이후에 광주지구의 평범한 순장으로 캠퍼스의 서기순장으로 총단의 총무순장으로 광주지구의 총순장으로 이름하여 간사 엘리티 코스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간사가 되었습니다 시시시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시시시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시시시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26년 동안 이렇게 간사의 삶으로 헌신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이름 앞에 굉장히 많은 고민했지만 딱 두 이름을 지었습니다 초급반 LTC를 통해 주셨던 보존이었습니다 영적 승법본 시간을 사람이 되어달라라고 이름을 용서로 지었습니다 지상명령 성취하는 마음으로 살아달라고 지명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찌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들이니 주요만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다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랄 때가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남은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캠퍼스를 놓으면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이 땅에 젊은 세대 다음 세대 통일 세대로 준비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시시가 영광스러운 통일을 위해서 믿음의 깃발을 들고 북녘 땅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천천으로 일들을 진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모으는 기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